안녕하세요 땅콩! 찐콩! 콩콩! 여러분 저희 땅콩 찐콩의 편집자 지수라는 친구와 시놀이입니다! 네 시놀이예요! 너무 귀엽죠? 오늘 어떻게 수빈이를 괴롭힐거냐면 우리가 수빈이를 오늘 굉장히 열받게 만들거야 그럴 때마다 모두 다 시놀이 탓으로 돌릴거야 좋아요! 네가 오늘 좀 악마를 해줘야겠어 강아지랑 한강 오는 거를 너무너무 하고싶었대요 내가 먼저 가서 수빈이랑 놀고 있을 테니까 적당한 타이밍으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이! 수빈이 잘할 수 있죠? 네! 그럼 가볼까요? 콩콩! 신났어 저 꼬락손이 봐봐요 여러분 잠깐만 저 같이 다 해놓은거야? 응 어때? 아니 왜? 나름 잘 해놨지? 너 원래 이런거 아니잖아 같이 해야 되잖아 언니 오늘 시놀이가 오는 날이야 시놀이가 데이트하는 날이야 우리 완전 신났네 어 시놀이 왔다 뽕랭 왜 이러고 하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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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랭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오늘은 이해를 해줄게 언니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아 진짜? 왜냐면 그가 오잖아 맞아 이거 내가 추진하는 거 알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시킨다라고 다 할게 알겠어 알겠어 나 오늘 진짜 개처럼 놀 거야 진짜 알겠어 알겠어 시놀이 온다 어! 잠깐만 진짜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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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멀리서 봤는데 시나리가 너 싫어하는데? 시나리가 싫어 아 좋다 오늘 너무 좋아 너무 햇빛이 없어서 낫기도 하다 그치? 시나리 인도네 시나리 인도네 뭐였어 쟤는 왜 신발을 안 신는거야? 아니 이수빈 시나리가 그렇게 좋냐고 너무 좋지 당연하지 시나리야 나야 실망이다 어 알겠어 표창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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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나도 오늘 밥을 못 먹었잖아 만두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시킨목니 시킨목니 배고파 다 왔다 편의점 앞에 가면 돼 어 편의점 앞으로 가면 된대 거기 주차자 갔다와 고맙다 좀 더 고맙다 나 이거 로망이었어 날씨는 죽인다 나 이런 거 로망이었잖아 나 이런 거 로망이었잖아 시나리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시나리 나 이거 로망이었어 이게 안됐네 치킨이다 이게 뭐야? 왜? 어디였어? 내 만두 시나리가 먹었나봐 시나리가 만두를 먹어? 만두를 어떻게 먹어? 강아지 원래 만두먹어요? 강아지 안 키워서 모르나 보다 그쪽에 있었지? 시나리가 다 먹었네 언니가 만두먹는다고 했는데 네가 만두를 다 먹으면 어떡해 시나리가 먹었잖아 왜 시나리가 먹었잖아 사람이 먹는거잖아 네가 사료 뺏어 먹지 않잖아 치킨 먹자 그래 치킨 먹자 시나리 혼나? 시나리 혼나? 시나리 혼나? 아 왜 시나리한테 그래 언니 근데 저희 젓가락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야 양념치킨이지? 아 맞아 양념이야 그리고 치킨은 국물도 버려야겠다 제가 갔다올게 시나리 따라가야 되잖아 내가 갈게 시나리 엄마는 푹시시구 시나리 같이 갈까? 시나리 같이 갈까요? 시나리는 엄마 바보야 엄마 바라기 야 이수빈 시나리야 나야 왜 이렇게 시나리 왜 이렇게 좋아해 갔다와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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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간다 가지마 내가 갈게 다음번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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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치킨 뭐야? 왜? 시나리 먹었어 어? 네 먹었나 아니 근데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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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발라먹어? 근데 진짜 신기한게 있어 자기한테 먹으면 안되는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아 진짜? 봐봐 치킨은 먹어도 돼 오빠는 안돼 그거 얘가 발라먹었다고? 그쵸 언니 후두리 똑똑한 강아지 2등인거 아세요? 아 진짜? 보더콜리가 1등 아 그러면 수빈님보다 더 똑똑한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큰일납니다 아니야 아이씨 아니 나 근데 진짜 아까부터 치킨 먹고 이리와 안되겠다 너 이리와 아 왜그래 이리와 아 왜 시나리한테 그래 시나리 너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을수도 있지 왜그래 괜찮아 먹을수도 있지 왜그래 괜찮아 아 시나리 괜찮아 아 진짜 화낼수도 없고 으 신어라 너무 귀여워 시나리 산책 한번 할거야 갔다와 근데 이거 뼈으로 어떻게 섞지? 몰라 아 난 내가 약간 장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짜 섞어 바보같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뭔지 맞죠? 제 정답 블루토스 스피커 언니 또 분위기 날려고 갖고 왔구나 아니 뭐하니 아니 아니 뻥 아니 근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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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가 나를 너무 좋아하네 시나리 이리 와 아니 아니 바람이 무뎌 아니 시나리도 되게 추워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시나리 옷 없어? 어 나 차에 담요 있어 내가 어떻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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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종류가 많아 아니 이게 종류가 많아 뭐야 이거 말랑이 아니야? 이거 말랑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시나리 좋아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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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개똥 개똥을 모아왔어요? 개똥을 왜 모았어요? 개똥을 왜 모았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언니 온다 나 이제 그만 시켜 나 이제 그만 나 덩어리 나 지금 준비 IPO 나 이렇게 준비 되네 이거 주문해요 이거 뭐야 진공사에 너는 만났어 뭐야 이거 형이ría 보걌려 휴대 Moy니 entry ład 진짜 이게 어디서 나네 몰라 시너리가 가져왔어 시너리 갖고 왔는데? 이제 살래 언니 이게 어디서 났는데? 시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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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시너리가 물고 왔다니까 죽을래 진짜? 아 지금 야 야 야 야 뽕 뺏긴다 내 뽕이라니까 난리 났다 어머어머 난리 났다 야 내 뽕이야 찢어져 놔 야 너 뽕에는 약간 쎄네 뽕은 내가 야 나 오줌 매려 나도 화장실 야 내 뽕 야 여기 됐지? 야 아 진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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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좀 댕기지마 신발 다 있는데 언니 제가 일부러 온게 아니라 화장심도 가야겠다 저희 화장심도 가요 나 올게 아 뭐야 아네 왜왜왜 왜왜왜왜Because 여보 깜고 야 CPA가 여기다 똥 왔어 여기다 쐈다고? 나 어떡해 나 못 쐈는데 아니 그냥 신화이지 못 쐈 수 없지 가자 안 되겠다 야 수빈아 이거 뽕 좀 넣었어? 응 어 지금 넣고 아유 진짜 내 뽕 진짜 신화아 아우 내가 빨아졌어 아유 이게 뭐야 내가 빨아졌어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진짜 아 용기가 똥이 가면 어떡해 신화아 왜 그러니 야 신화아 너 똥 샀어 아유 니 똥은 니가 보고 왜 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신화 거기 알잖아 아 뭐야 아유CM 진짜 아 언니를 좋아해 아 언니를 좋아해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언니를 좋아해 근데 냄새가 지금 나 아예 아무것도 없다 나 이제 못 파 야 너한테 똥 뎄어 너무나 잠시만 일어나 봐 나 여기 못 있겠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와 우와! 언니 잠깐만! 언니 여기 뭐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야 이거 떨어졌는데? 아이씨! 뭐야!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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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뭐가? 뭐가? 야! 야! 야 니네라 그랬지? 시놀이가 있어요 야! 왜? 아이씨! 야 안되겠다 나 가야되겠어 나도 갈래 시놀이 가자 아 어디가는데? 야! 똥 치우고 가 가자 가자 어디가냐고 야! 아 어디가냐고 똥 잘 치우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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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씨! ㅋㅋㅋㅋ 아이씨! 이제 시놀이 녹화인데 ㅋㅋㅋㅋㅋ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쌓기 비이이이이